이번 연구는 에너지 손실을 역으로 이득이 되도록 바꾸는 독특한 레이저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포라리톤은 매우 작은 질량을 갖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강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빛과 물질이 갖는 좋은 장점들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저희는 육각 공진기 구조에서 포라리톤을 형성하게 되면 엑시톤을 매개로 해서 정삼각형과 역삼각형 모두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결합이 단 하나의 공진기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차가나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광자를 이용한 복잡한 PT 대칭성 시스템 대신 상호원 포라리톤을 이용하여 단 하나의 공진기만으로 PT 대칭성을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레이저의 문턱 에너지를 낮추거나 비선형 광소자와 정밀한 광센서에 적용될 수 있고 빛의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비가역적인 소자나 초유체 기반의 양자 광소자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압축성 유체의 흐름을 기술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충격파의 안정성에 관한 리마 문제는 오일러 방정식에 대응하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해들의 비점성 극한들의 집합위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추측을 1차원 공간위에서 최초로 해결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압축성 오일러 및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충격파를 포함한 일반적인 엔트로피 해의 성질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면역 및 감염질환 연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 코로나19 환자에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팀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의 면역 반응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에 있어 앞으로는 중화항체뿐만 아니라 T세포 면역 반응을 더욱 연구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세계 면역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기억 T세포들이 오미크론 등의 변이 지휘들에 대해서도 잘 작동한다는 사실도 보고하여 팬데믹의 종식 및 해결을 위해서는 T세포 면역 반응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면역 반응의 이해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향후 또 나타날지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실은 앞으로도 최신 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면역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는 플라즈마가 있는 기체와 액체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특히 경계면의 유체의 역학적 불안정성에 관해서입니다. 액체 또는 물로 입사되는 가스체트가 있을 때 공기와 물 경계면의 안중화 문제는 사실 연구자들의 오랜 숙제였는데요. 본 연구는 플라즈마가 있는 가스체트의 경우 수면의 파임 정도가 심화되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실험과 전산 모델링으로 밝혔고 그 원인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플라즈마의 기초과학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응용이 가능한 플라즈마 유체제의 분야를 확대하고 활용을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비전 센서인 이벤트 카메라를 이용한 시각 인공지능 연구입니다. 이벤트 카메라는 기존의 프레임 단위의 카메라 대비 더 넓은 동적 영역을 가지고 있어 매우 밝고 어두운 영역을 모두 센싱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또한 지연 시간이 매우 짧아 아주 빠른 움직임도 감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메라나 사물의 움직임에도 매우 강인하여 아주 빠른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선명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카메라인 이벤트 카메라를 활용하여 시각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벤트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는 이벤트 카메라 연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바이오 신경 인터페이스 연구실은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 메디컬 디바이스 그리고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카이스트 우수 연구성과 10선에 선정된 연구는 보다 현실감 있는 감각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 피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통해 감각을 뇌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는 이러한 두 개의 중요한 생체 원리 즉 촉각을 신호로 변환하는 파트와 만들어진 신호를 조합해서 전달하는 파트를 동시에 모사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 피부와 굉장히 유사한 감각 구현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생체 모사형 감각 시스템은 향후 더욱 현실적인 감각 구현이 필요한 다양한 의료적, 사회적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우리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이 뇌로 전달되는 원리를 보다 잘 모사함으로써 앞으로 더 좋은 시스템들이 다수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는 장애 극복이나 감각 재활 분야에 큰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의 암호화입니다. 완벽한 암호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없는 암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 없는 암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진성 난수입니다. 저희는 모트 전위 소자를 진동하는 회로 그리고 진동의 횟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카운팅할 수 있는 회로를 포함하는 진성 난수 발생기를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해서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도 적고 매우 간단한 회로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소재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해서 미래의 반도체 기술을 이끌 수 있는 연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팀은 NH 투자증권과 함께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가치관과 얼라인된 투자를 돕는 서비스인 얼라인을 디자인했습니다. 각 기업에 대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ESG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와 컬러를 조합해서 현재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색상 그라디언트를 갖는 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얼라인에 적용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얼라인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금융이나 투자, ESG 같은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누구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황영주, 박수현, 정은희, 남서우, 에드윈 트루먼, 이선옥, 최다솜 등 저희 학과 당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에서 얻은 성과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자연의 구조색을 인공적으로 모방하여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구조색 발현을 위해 규칙적인 나노 구조로는 균일한 크기의 콜로이드 입자가 자발적으로 이루는 결정 구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구조색 인쇄 기술은 유리, 금속, 플라스틱, 종이 심지어는 직물에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복제가 불가능한 구조색의 특성으로 인해 차세대 위변조 방지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외부 자극에 따라 변색하는 특성을 이용하면 색깔로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가시성 높은 센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카멜레온 피부와 같은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 비시선 영상 기술 영어로는 Non-Line-of-Sight NLOS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마치 라이다처럼 레이저와 스페드라고 하는 싱글 포톤 센서를 사용한 영상 기술인데요. NLOS 영상 기술은 레이저로 벽을 따라 스캔하면서 장애물 뒤에 가려져 있는 물체들의 3차원 영상을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 의료 영상, 군사 및 보안 영상, 로보틱스 등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미래 기술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빛의 진행 방향을 하나하나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광 전달 시뮬레이션 함수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렌더링이라고도 하죠. 본 연구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순간적인 광 전달 시뮬레이션을 개발해서 NLOS 영상 기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믿겨져 왔던 트랜지언트 렌더링 함수를 미분 가능한 형태로 새로이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